아 뭐야. 아니 이건 찐기 목소리야. 아니다. 형 이거에 찐기 목소리 들어가지 않아. 목소리 아니야. 아니 사실. 자기가 어떻게? 뭐야. 저기. 아니 왜냐면 아이가 원래 삶약 되는 건데. 삶인거군요. 동화였어. 저도 저렇게 같이 그들 그러시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신나있기만 알았으면 좋게 되었습니다 예, 저희... 어... 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요? 아직 못 들었고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제가 항상 이러면 꼭 부탁드리고 팬분들께서 항상 몰라시고 하느라고 아직 안 되겠어요 아직 우리에게... 아직 우리에게... 힌트를 주자면 아직 우리에게 열정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뭔가요? 라비댄스 하면 월드 뮤직을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? 잠깐만, 준비 여러분들 뭐 부를 것 같나요, 저희? 빛바또 빛바또 스토리 해드리겠습니다 빛바또 스토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... 아휴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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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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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